우리는 끊임없이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발전을 이뤄나가야 되고요 지그재그로 진행되는 수익의 불규칙은 언젠가는 하향 곡선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은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순간을 맞게 돼요 오늘 수익성을 올리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통해서 수익성을 올리고 있고요 즉 이미 검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만 누군가가 좀 알려주지 않으면 실행조차 하지 못하는 것들이기도 해요 사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좋아요를 먼저 한번 좀 누르고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바로 원가예요 무엇을 팔든 원가를 저렴히 사드리지 못하면 수익성이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뭐 이건 너무나도 좀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하면 입만 아픈 부분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점검을 해보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문제의 발단이 돼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과연 내가 사가지고 오는 것이 가성비가 뛰어난 것일까? 이 생각을 해보셨나요? 해보셨다고요?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하셨는지 그리고 추가로 한 번 더 가격 품질 제한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삼겹살을 납품해주는 A 고기 업체의 국내산 삼겹살이 100g에 2,000원인데 B 고기 업체의 국내산 삼겹살이 100g에 얼마인지 비교를 해봤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마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셨다면 오히려 더 비교를 해보시지 않을 수 있어요 믿고 거래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설마 속이기야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겠죠 다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그들은 하는 일이 납품이고 늘 사람을 봐가면서 단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있어요 이건 고기를 떠나서 모든 납품 단가를 한 번쯤은 일괄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주요 품목은 더더욱이요 실제 매장 코칭을 다니다 보면 의외로 높은 가격의 식자재를 받고 계신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았어요 오히려 인터넷이 더 저렴하고 가성비가 뛰어난 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각 지역마다 납품업체가 제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컨트롤 하기가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장사를 아는 사장님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식자재를 받고 있어요 어떤 곳은 연간 거래액이 억 단위로 넘어가면서 수천만 원씩 차이를 보이는 곳도 있고요 이거는 식자재뿐만 아니라 주류도 마찬가지예요 소주부터 시작해서 생맥주, 세계맥주, 기타 양주까지 가격은 천차만별이죠 우리가 이미 다른 곳과 비교를 해봤는데 좀 더 높은 가격의 무언가를 받고 있다면 사실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어요 주류 대출을 받았다거나 혹은 이미 기간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제안을 해볼 수는 있어요 중요해요 이 부분 여러분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한 통의 전화, 단 한 번의 미팅, 단 한 번의 문자로 연간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수익을 올리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되는 거고요 제가 제안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도 하고 관련 강의도 했었지만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은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뿐이에요 그나마 그분들은 성과를 얻어서 나름 만족해 하시죠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니까요 실제 코로나 때 건물주에게 임대로 관련해서 반드시 제가 제안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로 제안을 해서 임대료를 면제받으시거나 또 할인을 받으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메일도 오셨고 댓글도 달아주셨고요 제안의 기본 조건은 딱 두 가지만 명심하면 돼요 하나는 세 번 이상 제안할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리를 만들어서 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큰 비즈니스 제안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실행에 옮기기에 앞서서 이 두 가지만 명심해도 성공 확률이 크게 올라가요 세 번 이상 제안을 한다는 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그냥 좀 거절하기가 쉬워요 어쩌면 그냥 답변 없이 흘러 지나갈 수 있어요 본인에게 불리한 제안일수록 방어기제가 크게 생기거든요 거절하기 애매해서 그냥 묵묵부답으로 시간을 흘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까지는 제안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거절 사유가 나오고요 상위 1%의 압도적 대학법을 저술한 김영준 현대홈쇼핑 GA 사업단장은 연봉이 무려 3억 원이 넘어요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방법이 바로 최소 세 번의 제안이었고요 결국 사람이 거절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도 진실이 아니고 두 번째 이유도 진실이 아니며 세 번째가 되어야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 거절 사유가 진짜 거절 사유가 나오면 그때는 순순히 물러나도 돼요 세 번까지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경우가 크니까요 그리고 제안의 나머지 하나는 제대로 된 자리에서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문자로 우리 삼겹살 가격이 좀 비싼데 저렴하게 해줄 수 없나요? 라고 하는 것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할지 약속을 정하고 난 뒤 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본인에게 불리한 제안은 자기도 모르게 방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저것 생각지 않고 말이에요 주류상에서 주류 냉장고 4대와 재빙기 2대까지 받고 싶은데 재빙기는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재빙기도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한다고 해서 과연 제대로 된 제안이 될까요? 두 번 세 번 제안을 한들 아마 시도 먹히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저 귀찮은 사람으로 치부될 게 뻔하고요 하지만 약속 시간과 장소를 잡아서 논리적으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매출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 재빙기까지 지원해 주시는 건 좀 무리일까요? 제 말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때 가셔도 아무 말 안 켰습니다 그때 가서 또 돈을 다 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극명이 보이시지 않나요? 일전에 매장이 잘 팔리지 않아서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직접 가기에는 좀 너무 먼 거리라서 온라인으로 코칭을 몇 번 해드렸는데 결국 제안을 통해서 가게를 팔 수 있었어요 고맙다고 커피까지 보내주셨고요 앞서 이야기한 3회 이상 제안하기 그리고 멍석을 깔아놓고 제안하기 기술을 적절히 잘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임입니다 장사가 사실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위임이 필요해요 하지만 막상 위임을 하려면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알바나 직원은 그럭저럭 쓰는데 내가 없이 매장을 맡기는 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들면서 포기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적절한 위임은 초기에는 비용이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익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장사에서 사업으로 조금씩 넘어가는 단계만 지나가면 오히려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위임이 필요하고 시작이 중요해요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알바나 직원을 쓰고 있다는 가정하에 매주 쉬는 날 하루를 직원 알바들에게 위임하는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주방에서 내가 다 요리를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돼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주방에서 사장님만 할 수 있는 요리를 한다는 건 그냥 노포 정신에 입각해서 100년 가게를 목표로 하는 곳이 아니라면 레시피를 반드시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간편조리 방법으로요 또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도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저 머릿속으로 생각만 아니면 하루 정도 그냥 뚝 맡겨보고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지 말고요 수익을 단계적으로 올리려면 필수적인 관문이 위임이라면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휴일날 직원과 알바들이 매장을 운영하려면 우선은 단일 메뉴 혹은 두세 가지 메뉴로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 사장님이 직접 요리를 다 하고 있다면 그날만큼은 줄이고 줄여서 매주 무슨 요일은 OO 메뉴만 제공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직원 알바 인건비도 안 나오면 어떡하죠? 라고 고민이 되실 텐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시스템을 만들어 두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고요 단지 실행할 수 있는 발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심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행이 되면 문제점들이 적어도 다섯 가지 이상 나올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그 메뉴를 뽑는 거 그리고 투입 대비 들어오는 수익 응대 서비스, 식자재 관리, 심리적 불안함 등등 뭐 이외에도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어요 다만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주방을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평생 작은 가게 안에 갇혀서 늘 손님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장사가 잘 되는 건 둘째치고 스트레스 때문에 매장을 접는 사장님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어요 위임이 당장에는 출혈이 좀 있을지언정 곧 수익으로 보답하는 날이 오니까 시도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노하우 전수입니다 우리는 수년에 걸쳐서 성과를 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허허벌판 맨땅에 헤딩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먹고 살만 하실 거고 자식들도 다 장사로 키우셨고 이제는 어디 가서 남부럽지 않게 느긋하게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명품 하나도 살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생기셨잖아요 그럼 이제 남들을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냥 봉사하라는 게 아니라 충분한 대가를 받고 말이에요 주위에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정말 정말 많아요 공짜로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에게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노하우를 알려주실 필요는 없어요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들에게만 정당한 대가를 받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사실 오프라인 쪽에서는 이런 노하우 전수 부분이 상당히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온라인 쪽은 정말 많거든요 자기 개발이나 미라클 모닝이니 독서 챌린지니 부동산 주식 그 외에도 수백 개가 아마 넘을 거예요 같은 분야에서 누군가를 코칭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오프라인은 제가 있어 본 결과 그 수가 현저히 적어요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참 드물고요 뭐 저라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전 콘텐츠 만드는 게 재미있어서 이쪽으로 좀 방향이 틀어진 것도 있는데 한 분야에서 내공을 쌓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아 이분들의 재능이 너무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자 노하우라고 하면 다들 무언가 대단한 걸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프라인 사업에서 여러분 대단한 게 있었던 거예요 무언가 좀 특별한 비기 비법 이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셨나요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지 않은 그 어떤 스페셜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닌 걸 알잖아요 오로지 경험 이 경험이 쌓이면서 성공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능 기부 형식으로 좀 대가를 받고 시스템을 만들면 또 다른 수익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본업을 뛰어넘어서 실제 컨설턴트로 코치로 활동도 할 수 있고요 마진율은 뭐 대부분 90% 이상이에요 오프라인 사업으로 나름의 성과를 내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수익성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여러분 세 가지 수익성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뭐든지 원가를 낮추기 위해 제한하는 건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보면 분명히 구멍이 보일 거예요 세 번의 제한으로 해결을 한번 해보세요 위임 역시도 휴일 하루를 몽땅 위임하기 힘들다면 하루 1시간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시간부터 2시간 3시간 이렇게 늘려나가면 되고요 아니면 내가 하던 일의 일부 중 하나만 파편으로 떼어서 위임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시도가 중요하고요 마지막 노하우를 파는 건 어쩌면 가장 최상위의 수익성을 올리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세미나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오프라인 사업을 어떻게 잘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건프로에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